소스 먹자 그냥 먹자. 소스 먹자 오해 먹자 끝에 그래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 왜? 크게나 빠지 마셔야 될 테니스 소스가 충분하다 다 먹을 수 있겠어? 소리라서 뭐여? 후기라고 부르는데 밀가루밍이 먹고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싶어다 내가 먹고 싶어서 사실 내가 먹고 싶어서 짜잔 여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크림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 같아 몬슈슈 난리도 아니다 진짜 내가 딱 원하던 맛인거 같아 딸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근데 이렇게 따르크에서 파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이 궁금하지? 남편 남겨볼게 그럼 그만 먹어야겠다 할렐들 좀 더 먹어야 돼 3시간 정도 긴 여정을 가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하면 느리지 역시 현명하시군요 과일이 진짜 맛있어 맛있지? 과일도 맛있고 자막이도 좋지 아니 더워지 이대로 77km 쭉 가면 돼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와 진짜 빨리 간다 프랑스가 아까 보니까 제한속도가 130km로 적혀있던데 조심해야지 해외에서 운전하는데 사고나면 누가 챙겨줄 것도 아니야 경찰한테 붙잡혀봐도 말도 안 좋아지 외곽으로 나오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사람들도 친절한 것 같고 내 생일 방생이 있지 못할 단어가 생겨있어 P.A 왜? 내 P.A 이래요 숟가락이 없다는 얼마야? 2,7 뭐라고 해야돼? 넥시 넥시 오빠 오빠 어땠어? 그새 빨리 또 이렇게 했네 부끄러워 그새부터 빨리 찍었나봐 그럼 소중한 순간순간 잘 챙겨야지 알아요 나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 130km 와 제한속도가 130km면 화끈한 민족 아니야? 어? 그치? 독일은 근데 아우토바는 또 그게 없다며 제한속도가 제한속도 없다며 정말 위험한 민족이네 tendon 여기는 이제 부러를 엄청 써야할 것 같아서 방시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상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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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어? 조금. 네. 그럼, 이 방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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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구매합니다. 밤에 오후 20시, 제자리에 제작되게 있어서 8h30동안 10시, 제시이 일어났습니다. 모모가 Warner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의 최소 Gespräche? 한국어로? 한국어의 전국 한국어의 전국 한국어의 전국 한국어의 전국 서울이 옥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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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가지 네. 그럼 제가 바로 입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오케이. 잘. 진이 공부하자. 진이. 진이 공부해야지. 일단 닦고. 뭐라 그런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뭐라 그런 거야? 아 그냥 뭐. 진짜 좋다 그치? 좋아. 너무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약간. 어. 모티브 원 느낌 아니야? 봐주? 위? 위 위? 여기로 출입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이렇게. 지금까지 온 호텔 시설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지 않아? 마음에 들어? 푸드 이렇게 볼까? 파크똥. 파크똥? 파크똥?